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문 강제 개방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범인을 방치하지 않았고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승무원들이 범행을 알고도 경찰과 국토교통부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30대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열면서 발생한 유래를 찾기 힘든 사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한 달 동안 원인 조사에 나섰는데, 더불어민주당 박상영 의원실이 관련 보고서를 확보하면서 그 결과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26일 낮 1시 1분쯤, 승무원이 범인을 치료한 의사 승객으로부터 범행 사실을 전해들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분 뒤인 낮 1시 3분쯤, 공항청사 밖에서 범인이 앉아있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낮 1시 10분쯤에는 아시안항공 측이 정비사로부터도 고의 개방 사실을 전해들었지만, 역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항공 당국의 보고를 좀 늦게 해서, 하마터면 피의자가 도주할 수 있었던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아시안항공 측은 사고 발생 이후에 승무원들이 승객들과 함께 범인을 제압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승무원 영웅 만들기 미담이 언론과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승무원들과 함께 범인을 구조한 한 승객이 대구 MBC의 사실이 아니라고 제보하면서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아시안항공 측은 또한 범행 사실을 알고도 70분간 국토부에 보고를 하지 않아 국가항공보안계획과 자체보안계획을 어겼습니다. 신속한 상황 보고 의무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항공 보안의 핵심 사안인데, 보고를 늦게 해 음무상 과실에 당한다고 국토부는 봤습니다. 국토부는 아시안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조치와 불법 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 공고 처분 등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